Basket Saint guess diferentes 엄청 많습니다. 거의 한 1년 만에 여기 대만 현지에 인사드리려고 할 것 같은데요. 너무 반갑습니다. 이제 다시 돌아다녀 롤메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1년 전에 오게 됐던 것도 에타는 로맨스, 마이 시크릿 로맨스라는 드라마가 워낙 반응이 좋았어서 오게 왔었는데 1년 사이에 마이 시크릿 로맨스만큼 터진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능 열심히 하고 드라마를 꾸준하게 했는데 뭔가 그래도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오니까 여러분 저는 바보입니다. 언어가 지금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작품을 하게 되면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었기도 하고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당장 대만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한국인 교포의 어떤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거를 맡겨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는 데 거부감 없이 중국어를 조금 못 하더라도 어? 저는 교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해하시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인 교포는 한국인 교포는 중국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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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국인 교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한국인 교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능팀 이치라이마 왕바 아, 청타이타이 내일 뭐 한다고? 아, 왕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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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같이 놀자 예 그럼, 청타이타이 내일 일찍 왕바 같이 놀자 청타이타이 닥팀 이치라이만바 오, 와 랜우 랜우 어? 어? 와 약간 맛은 한국의 랜우 랜우 그리고 왕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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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우루 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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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왕바 칭타이타이는 굉장히緊張 내가 죽을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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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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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